Q. 자 오늘날 게임은 어... 어... 어 무슨 게임이었지? 프레디! 예 프레디입니다! 어... 5나이치 프레디라는 게임이고요 야간 경비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을 어... 견제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다시 하라고 아 그냥 해 아씨 그냥 해 시작한거야 전화가 오네요 이 게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는데 전화를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받아주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아 아직 안받았구나 어 여보세요? 네 어 Oooh 야호 Uų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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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캠 위치좀 옮겨야 겠다 이거 끝나고 어 들어 자 오늘 할 게임은 5나이치의 프레드라는 게임입니다 네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야간 경비 서는 아르바이트인데요 네 여기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요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까 인형들이 있었는데 막 움직여요 무섭게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못 움직이는 그런게임이야 그 뭐 전화 끊구요 토이스토리나 아니면 디즈니 주니어 채널 같은데 보면은 맥스터핀스나 그런거 보면은 맥스터핀스 닭이랑 얘기할때만 움직이거든 어른들 오면 인형들이 안 움직이고 그런거지 우리는 어른이잖아 미우나니 아멘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놈들이 이놈들이 움직이는걸 잘 감시해야 돼 토끼 얜 뭐야 오리인가 오리곰 토끼오리곰 세마리 여기 그대로있나 잘 봐야돼 움직이면 쳐다봐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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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봐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게임입니다 아시겠죠? 쉽죠? 2시까지 안봐도 될땐요 그래그래 맞아 보니까 첫날은 2시에 움직이는거 같애 애들이 2시에 작업을 하는거 같애 2시까지는 편하게 있죠 가만있어도 전력이 기본 전력이 나가 저 등이랑 선풍기 때문에 아 나 더위 잘 버티는데 이거 끄면 안되나 선풍기 씨끄끄끄끄는 기능도 없고 2시에 불한번 켜자고 CCTV 알바있는곳 양쪽 4개 카메라만 보셔도 된다고? CCTV 알바있는곳 양쪽 4개 카메라 아 여기오고 근처까지 오면 아 이거 전기 아끼는게 포인트인 게임이네 그 나중가면은 전기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깰 수 있는 게임이고 5나잇츠라고 하는거 보니까 5밤을 버티면 되는거 같구여 벌써 1시죠 가렌둥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됨 나이트 끼면서 확인하라구요 아직 출발도 안했어 여기있잖아 애들 벌써 불을 키고 그래 아깝게 애들 있네 고대로 잘 있구만 여기 있나 없나만 보면 되지 어? 여기있네 전기 낭비하면 돼 여기있는 애들 말고 다른애들도 있어 씨? 세마리 얘네들? 얘네들도 괴물인가? 아닌데? 얘네들은 그냥 얼굴인데? 아닌거 같애 여긴 뭐야 아기 돌보는 게임이냐구요? 저기요 아니 어딜 봐서 아기처럼 생겼어 피자 가게 야간 경비라니까 어? 난 경비야 경비 쟤네가 어딜 봐서 아기처럼 생겼어 못생긴 인형이구만 쟤네들은 괴물입니다 여기 있네 근데 이거 피자 가게인데 그런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인형극도 하는 그런 피자 가게인가 봐 그래가지고 아기들 오는데인거 같은데 밤만 되면 이놈들이 미쳐날뛰는거지 아 두시네요 준비해 준비해 애들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준비해 오울이랑 곰이랑 토끼랑 그대로 잘 있어 그러니까 피자 가게 이씨 무서워 게임이름은 파이브나잇츠 엣프레디 두시 자 슬퍼하지 마시구요 아! 없어졌다 토끼 녀석 없어졌어 또 여깄다 이놈인가봐 그림자 맞죠? 요놈이네 계속 봐줘 못 움직이게 맞죠? HD 버퍼 심하면 일반인줄 보세요 요 녀석 요 녀석 계속 쳐다봐줘 이렇게 왜 움직이는거야 근데 도대체 왜 움직이는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알아봐 했던데 뭘 잘못했습니까? 어 계속 여기있고 1번 보면 아직 안 움직이고 오케이 좋아 적응됐다 게임 적응됐어 얼굴 훔칠라고? 왜 얼굴 훔쳐 오케이 자 버퍼 심하신분들은 일반화질로 변경하든지 최고화질로 보시면 됩니다 퀵뷰시신분들은 어 그대로 오케이 못 움직여 왜냐 내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그때부터 움직이는거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쳐다보면 되잖아요 근데 왼쪽 밑에 전기량이 있기 때문에 전기의 양이 있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예 배터리를 아껴가면서 한번씩 톡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톡 위에 한번 봐주시고 밑에 한번 봐주시고 톡 오케이 전기 지금 나 너무 많이 썼다고? 야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어 어 반밖에 안 남았는데 60%면 뭐 적당하지 한 번 보시고 못 움직이네 허접이네 괜히 쫄았잖아 문을 잠그면 되지 않냐고? 문을 잠가도 전기가 들어요 보시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전기 쓰는게 나오는데 지금 한 칸이야 문을 닫으면 두 칸입니다 이놈들이 최대로 가까이 왔을 때 써야지 마지막 보루야 전기가 많이 들죠 문 닫고 아니면 불키는 건 뭐야 근데 불키고 이제 불 켜도 못 오는 거겠지 아마 다 전기예요 전기 전기공사에서 만들 어 어디갔어 이놈 어? 여기 두 놈 없어졌어 오리랑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읏써 여기 또 꺼졌다 6번 아 큰일났어 어? 안돼 또 올거야 1번에 있었다고? 어? 여깄다 오리 오리는 1번 오리는 1번 토끼는? 토끼는 어디갔어 토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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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카메라 나와서 놀랬네 불 아 어딨어 아니 아이씨 여기있나봐 7번에 없어 1번 1번 토끼 여깄다 토끼 여깄어 그러면 오리 오리녀석 없어졌어 오리녀석 여기다 오리 여깄어 스토리 저기 스토리 아우드 오브 오더 아우드 오브 오더 어! 여깄다 이놈 뭐 있어 그림자 보이시죠 1번 오리도 건지 해줘야 되는데 토끼? 으흐흐흫 무섭쳐라 으흐흐흫 무서워 여기면 바로 앞인건가 내 앞인건가 어? 여긴건가 왼쪽문 닫으라고 전기가 별로 없는데 아씨 문다 안 문 닫아 한 시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문 닫으면 못 오는 거예요 뭐야 이놈! 이놈 뭐야! 괴물이야 괴물! 없어졌어 이놈! 오른쪽이요 오른쪽 전기가 없어서 야 오른쪽만 견제해 오른쪽만 견제 오른쪽만 견제하면 돼 왼쪽은 문 닫아서 못 들어오잖아 다 닫으라고? 25% 바짝 닫어 한 시간만 버티면 돼 그러면 못 들어오는거야? 다 닫으면 못 들어와요?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어 토끼 왼쪽에 두놈 왼쪽에 두놈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누진스 쏜다고? 오른쪽은 열자고? 오른쪽으로 한 번에 돌아오진 않겠지? 오른쪽으로 한 번에 돌아오진 않겠지? 온갖고 게임이야 구모 게임이 아니잖아 이게 튜토리얼이래고? 큰일났네? 이걸 차도 힘든데? 아으 또 전환해 사장님 전환가봐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이씨 아 왜! 그만 둔다고 왜 노동총이 신고할꺼야 어 뭐랍니까 어 닥쳐 전기세나가 닥쳐 날 자르던가 전화하지마라 어 정권을 맡겨놔 이게 축하한다고? 아 축하한대요 왜 나 정직원이야 이제 국방의 의무 축하한다고? 이놈들만 움직이는 것만 보면 돼 아껴 초반엔 아껴 게임이름은 Five Nights at Freddy라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한칸씩 한칸씩 움직이는게 아니고 한꺼번에 두칸씩 움직이던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패턴이 있는건가? 그냥 인형 모여있는 방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척 저런애들 있네 알바 처음인가? 계속 쳐다보면 전기세가 나간다니까 지금 왼쪽에 전기가 함정돼있다니깐요 네 전기세가 많이 나가면 망하는거야 이 가게에는 망한다고 망하에요 망해 진참이네 왔다갔다 해야된다고 한 번씩 봐야돼 인형이 4개라고? 4개에요? 하나 둘 셋 셋인데 여기도 보로마이드도 넷인가 요놈도 인형인가 여기 인형방에 이상한 머리같은거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얘 누구야 얘도 인형인가봐 아 쟤도 4명이네 네네명 와 암마 어 하나 없어졌어 벌써 한신데 벌써 행동을 시작했어 어디갔지 토끼? 토끼야 토끼 어딨다 토끼 큰일났다 아이씨 아 벌써 움직여야들 토끼 어디갔어 토끼 어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둘 어 후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이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또 정지세 많이 나와나? 자 하나 둘 셋 둘 둘 둘 둘 자 쯔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하면 더 빠른가? 자 안 움직이고 토끼 그대로 있고 늑대 그대로 있고 오케이 좋아요 맵 리딩에 맵 리딩 아직 1시야 2시됐다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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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면 움직일걸? 안 움직이네 오케이 사자 토끼 아니 도대체 이런 무서운데 누가 가는거야 이거 피자가게 인형도 되게 구리게 생겼구만 아 야 2시인데 벌써 69%야 큰일났어 야 어디갔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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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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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갔어 벌써 아니 한 번에 이렇게 빨리와 아니 캠 1B에서 2A로 한 번에 왔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빨리 온다고? 어떻게 해? 이렇게 빨리 오면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문 열어 아씨 움직인줄 알았잖아 여기 아직 있어 여기 아직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시야 2시 아 아 오지마 오지마 아직 가만히 있어 너네들 가만히 있어잉 너네들 가만히 있어잉 야 데임마크해 데임마크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맞지? 그런데 맞지? 어 불이 아니 꺼진다니까 캠이? 아직 있어 여기 있어 으악 뭐야 어이씨 으악 움직인다 으악 으악 한 놈 여기 한 놈 여기 늑대 아직 있고 있고 이놈 견제 이놈 견제 이놈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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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 한 번 뚝뚝뚝뚝뚝 뚝뚝 뚝뚝 어 맞으시구요 셋이 50% 애매해 너무 모잘라 천천히 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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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천천히 어려운데? 2일이 2일날인데 벌써 이 정도면? 어어? 46% 뭐가 없어 으아아아악 뭐야 야 저기 왼쪽에 있어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씨 여 어떻게 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으어어 어 여기 움직인다 어 여기서 두놈 왔어 두놈 갔다 갔다 갔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여기 한 놈 키 2A 3 3 이렇게 한 놈 그 다음 늑대 집에 하나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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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으어어 아이씨 장난하나 아니 어떻게 하라고 바로 앞에 있는데 꺼져 꺼지라고 봤어 나 너 봤다고 움직여 꺼져 여기 한 놈 어디갔지? 여기 한 놈 어디서졌어 어 여기 불 꺼졌다 여깄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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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늑대 아직 있고 요 놈 토끼 아직 있고 오케이 오케이 전기 다 없어지면 안 돼 전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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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하기 싫은데 이 게임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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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늑대 토끼 곰 그리고 요 놈 넷이 넷이 요 놈만 견제해준다 요 놈만 견제해준다 언제 오는거지 어떻게 알아 뭔소리야 이거 지금 이사 아이씨 온다 없어졌어 불 꺼졌거든요 불 꺼졌을때 온단 얘기 아뇨 그쵸 여기 있네 아닌데 아저 여기 있고 문 열고 전기 아깝구요 17%구요 자 곰 곰곰 늑대 토끼 토끼 없어졌어 토끼 토끼님 토끼님 어디가셨지 왔죠 왔죠 왼쪽에 왔죠 여기 왼쪽에 왔어 왼쪽에 두놈이야 움직였다 움직였어 그럴줄 알았어 막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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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토끼 토끼 녀석 야 곰 곰 오른쪽 곰 오른쪽 곰 곰 곰 곰이랑 토끼 다 오 못풀어 팔퍼 버텨 그냥 아아 아 너무 빨리 날아 어 아 시간이 없어 간다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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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풀어 아하하하 영풀어 어떻게 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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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이다 아아 퇴근이야 아 으아아 아 하하 하하 뭐야 이거 야 좀 쉬는 날도 없냐 하 하 이씨 야 5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빡센데 에어 아아 기저귀 칼퇴근 되게 긴장된 게임이네 전화하지마 꺼져 뭐랩니까 어 뭐래 어 씨 전기가 아까워지고 듣질 못됐어 야 볼 수 없어 야 여태신데 볼 수 없어 야 너 어디갔어 얘 한 명 누구였지 우리 야 우리야 볼 수 없으면 어떡해 어 야 우리야 우리야 어 여기 불 꺼졌다 우리야 야 우리 벌써 벌써 움직이면 어떡하니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소리나는거 봐 어 야 야 오른쪽 불 다 꺼졌어 여깄다 이거 곰 아니야 이거 야 오이 어 어 사비 사비 바로 앞이다 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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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쳐다보고 있어 아니 어떻게 해? 안가는데? 가게 하는 방법은 없어? 한신데 벌써 20% 썼어 없어요? 어? 어디갔지? 야 어디갔어? 음료수 어디갔지? 여깄다 늑대 아직 있고 여깄다 노놈 여깄어 왜 일로 갔니?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구만 됐어 안심이야 배터리 좀 아껴 움직여 뭐 왔어 뭐 왔어 뭐지 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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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리 오리 여기 왔죠? 오리 왔죠? 오리 2시 야 너무 빨리 써 전기를 너무 빨리 써 아껴가면서 쓴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막지? 계속 보지 말아야 되는건가? 아니 더 빨리 보면 되는건가? 더 빨리? 더 빨리? 1초만 보는게 더 빠른건가? 형광균도 껐다 키면 50원씩이라는데 우리엄마가 껐다 키면 더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온게 아니고 그림자라고? 그럼 어디있는데? 어디 그림자야? 늑대 약간 움직였어 야 이 녀석 어디갔어? 야 이 녀석 여깄다 6번에 왔어 6번에 6번에 왔어 6번에 6번 우당탕탕 쿠당 껐다 키면 50원이여 5번에 왔어 어디있는거지? 네 공략 혼수같은거 자제해주세요 물어보기 전까지는 여깄다 왔다 왔어 왔어 곰 곰인데? 야 다없어 토끼 여깄고 큰일났어 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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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갔지? 어디갔어? 와! 틀린 틀린 녀석 문앞에 있는건 어떻게 이게 문앞에 있는건가? 지금? 아니야 비까지와야지 문앞에 비야 이 비 왔어 왼쪽에 왼쪽에 토끼왔어 토끼 꺼졌다 꺄악 꺄악 어? 없어졌다 없어진거지? 문앞에 있어 문앞에 있어 문앞에 있어 문앞에 있어 문앞에 있어 셋이 셋이 방금 문앞에 있었어 갔니? 갔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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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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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오야! 뛰어오네! 늑댄가요? 아이씨 늑대구나 아니 쳐다봐도 쟤는 움직이네? 아 쟤는 쳐다봐도 움직여 아 다행이다 이어서 할 수 있네 3일째부터 아 늑대는 그냥 오는구나 봐도 그냥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구나 아이씨 늑대는 계속 안 움직이다가 이 녀석이 개념 세이브네 야 깨겠다 금방 3일이니까 3 4 5 이렇게 깨우면 되잖아요 그쵸? 금방 깨겠네 그렇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뒷날은 여러분들 하시고 크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벌써 출발했네요 됐어 게임 파악파악했구요 에 어디있어 여긴지 여긴있네 뭐앗! 여기까지 왔어 벌써 이거어떡해? 흐흫흐흐흐 12시에 12시에 벌써 아 예예 어 되게 빨라 애들이 여깄다 7번으로 백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있고 늑대 야 늑대 어디갔냐 늑대 늑대 녀석 없어졌어 아직 안 나온건가 늑대 뛰어와가지고 오면 바로 문 닫아야 되는디 7번에 있어 아직 오리는 7번에 있는데 아니 늑대 어디갔지 늑대 왜이래 이거 여기 이상한 줄같은게 있어 뭐야 뭔소리야 뛰어오는 중 아냐 이거 뛰어오는 중 아냐 이거 오리 오리 없었다 오리 없어졌다 오리 어디갔지 오리 오리야 오리 5번에 있어? 5번에? 5번에 없는데 3번 2번 2번에 무슨 그림자 있구요 오리 아니 어딨어 이상한 줄이 난다니깐 어딨는거야 이거 오리 이녀석 어딨어 아니 오리가 없다니깐 여깄다 여깄어 이놈이 오리지 오리인데 이..어 움직였어 어디로 움직였는지 모르겠어 보고 여깄다 오리 저기로갔어 늑대가 늑대가 어디갔지 늑대가 안보이네 늑대 늑대는 뛰어오는 여러분들 이건 뭐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형 아니야? 저 EA에 있는거?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아 그냥 무슨 그림자지 늑대 늑대가 어디있지 자 오리 없어졌어 또 오리 어디서 찾아 마크해 오리 어디갔지 이거 여깄다 여깄다 이놈 여깄어 뭐 달려오는 소리나는데 아니 뭐 달려오는 소리나는데 늑대가 너무 무서워 늑대가 아니 얘네 계속 있는데 늑대는 쳐다봐도 안되니까 야 없어졌어 없어졌어 늑대 나왔고 늑대 나왔고 토끼 여깄고 야 다 없어졌어 1번에 1번에 다 없어졌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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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고 늑대 아직 괜찮고 1번에 다 없고 혼무 댄츠 lar 깃당 선발 Nicki 필 Quốc 튼 golden 闰 선 이율 억숙 터보쌈 클리 los 늑대 출발하면 조심해야되 문 닫아야되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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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까이 갔어 바로 앞에 왔어 꺼지시고 늑대 출발했니? 늑대 출발 안했어 자 문 닫고요 문 열고요 없어졌어 토끼 빠졌고 늑대 아직 있고 두놈 어디갔지? 한놈 여깄고 오리 한놈 어디갔지 문 닫고있으면 전기가 나가서 안됩니다 전기 30% 남았어요 모든게 다 돈이요 늑대 늑대 견제 그림자야 그림자야 뭐야 아씨 모르겠다 아니 문을 여는데 문을 닫는데 왜 그게 전기가 들어가는거야 도대체 야 지금 아끼는 타이밍이야 아끼는 타이밍 아끼는 타이밍 음 이거 인형인가? 없다 없어 애들 어디갔어? 어디갔어 애들 여깄다 6번에서 소리나 후 후 후 늑대 아직 있어 여깄어 여기 이놈들 뭔 소리야 늑대 출발 늑대 출발 늑대 출발했어 다시 들어갔고 여기 토끼 문 닫고 문 열고 늑대 괴물 4시 5시 5시 1시간 남았어잉 집에 아무도 없고 늑대 여깄고 오케이 오케이 면수섬 여깄고 뭔 소리야 깹니다 1시간 남았어요 깨요 죽지만 않으면 돼 왔어 왔어 토끼 토끼 오리 늑대 아직 있고 앞으로 왔어 앞으로 왔어 여깄다 여기 없어 괜찮아 저 정도 아직 멀어 여깄어 왔어 왔어 베이비 와 와 삼부로 뭐야 깼지 뭐야 깼지 삼부로 흠 아 이 딱 맞췄네요 하하 기적적으로 힘들다 4일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